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조리입니다 자이언트 스텝하고 제노코 너무 좋아 보이는 두 개의 기업이 청약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저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볼 내용 많으니까요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2008년에 설립된 광고, 영상, VFX 및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삼성전자와 현대차뿐 아니라 디즈니, 넷플릭스 등 해외 주요 기업들의 협력자로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광고와 영상, VFX 사업 부문부터 같이 살펴보면요 VFX란 비주얼 이펙츠의 약자고요 컴퓨터 그래픽을 기반으로 하는 시각적 특수 효과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로 영화나 게임에서 보는 특수 효과들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각적인 특수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광고와 영상을 제작한다는 말이고요 나이키의 광고, 비 더 레전드를 시작으로 VFX 광고를 개시했어요 이후에 국제 광고제에서 동상을 수상할 만큼 VFX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이후에 광고로 시작해서 영화, 드라마까지 VFX 사업 영역을 넓혔고요 그래서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주요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5,300여 편의 광고 콘텐츠 제작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의 글로벌 언팩 VFX 프로젝트를 4년간 꾸준히 수주했습니다 이 밖에 SM 코엑스 아르티움, 인천공항의 미디어 타워, 평창 동계올림픽 그라운드 맵핑 영상 등 다양한 영상 프로젝트가 다 자이언트 스텝의 작품이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회사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2016년에는 디즈니의 협력사로 등록됐고요 2018년에는 넷플릭스 협력사 등록을 마쳤고 2020년에는 국내 최초로 MBC 유니버설의 공식 벤더로 등록이 됐습니다 또 작년 11월에 구글 AR 콘텐츠의 정식 벤더로도 등록이 됐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단순히 광고와 영상 제작이 그치지 않고요 자체적인 리얼타임 엔진 기술로 실감형 미디어 시대를 주도해 나가고 있어요 리얼타임 엔진은 게임 산업에 널리 활용되는 기술인데요 실시간 렌더링 기술을 통해서 실사와 같은 이미지나 그래픽을 시각화하게끔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게임뿐 아니라 영화, 드라마, 실시간 공연같이 시각화가 필요한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 영화 승리호에도 리얼타임 엔진이 활용됐고요 대표적인 메타버스로 꼽히는 에픽게임즈 이 에픽게임즈는 자체 개발한 언리얼 엔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트래비스 스컷의 공연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용어가 조금 생소해서 어려웠는데 실감형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 바로 리얼타임 엔진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은요 자체 리얼타임 연구소인 GX랩을 운영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리얼타임 렌더링이라는 자체 기술을 개발하면서 기존 방식 대비해서 약 40%의 제작시간을 아낄 수 있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얼타임 엔진을 바탕으로 SM엔터테인먼트의 홀로그램 콘서트 그리고 국내 최초의 XR 확장현실 라이브 콘서트인 비욘드 라이브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죠 그리고요 2020년에 네이버로부터 72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거든요 현재 네이버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인 나후의 실시간 비대면 XR 라이브 쇼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협업을 통해서 미래형 콘텐츠 사업을 더 공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겠죠 네이버와도 그렇고 다른 엔터사와도 그렇고 네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AI 기반의 리얼타임 버추얼 휴먼 제작 솔루션도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예요 AI 기반의 얼굴 애니메이션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서 실제 사람을 완전히 빼다 닮은 극사실적인 3D 캐릭터를 구현해낼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의 캐릭터가 유튜브나 트위치 등의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서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에스파라는 아바타를 이미 선보인 적이 있어요 에스파는 실제 멤버 4명으로 구성된 걸그룹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3D 아바타가 탄생을 했네요 여기까지 회사의 사업 내용을 들어보시면 딱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아 리얼타임 엔진과 3D 가상 캐릭터 이게 회사의 성장 동력이 되겠구나 우리 얼마 전에 메타버스 얘기 했었잖아요 가상현실에서 현실 세계의 활동이 이뤄지는 현상을 말하고 아바타까지도 포함된 개념이라고 뭐 게임 속에서 콘서트가 진행되거나 실제로 명품 브랜드 쇼핑을 하거나 선거 활동까지도 펼쳐지는 이 모든 게 메타버스 세계에서 이뤄지는 거죠 이런 메타버스 세계가 구현되려면 즉 실감형 콘텐츠들이 만들어지려면 리얼타임 엔진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리얼타임 콘텐츠 시장은 2019년 170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68.5% 성장하면서 2022년 624억 달러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이언트 스텝의 수혜가 굉장히 크게 기대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의 AI 버추얼 휴먼 제작 솔루션도 다양한 캐릭터 제작에 쓰이면서 앞으로 활용 범위가 훨씬 넓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메타버스 주식이 나타났다 라는 말이 나올 만한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리얼타임 콘텐츠는 AR, VR, XR 같은 실감형 콘텐츠와 3D, 게임, 영화 등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네이버, SM엔터와 협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빅테크, 엔터사, 게임사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회사 내용만 정리를 하면 1. 글로벌 최고 수준의 광고 영상 VFX 기업이다 이미 삼성, 현대차 등 다수 대기업을 대상으로 총 5,700여 편의 광고와 영상 콘텐츠 제작을 해봤다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디즈니, 넷플릭스는 물론 MBC 유니버설과도 공식 협력세로 지정이 돼 있다 그리고 둘째, 실감형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자체 리얼타임 엔진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약 40%의 제작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리얼타임 콘텐츠 제작 파이프라인을 이미 구축했다 현재 72억원 지분 투자한 네이버, 그리고 SM엔터테인먼트와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네이버가 주주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겠죠 최근 아마존이 이대 주주라는 사실에 난리가 났던 포인트 모바일처럼요 넷, 넘어가서 셋째, AI 기반의 리얼타임 버추얼 휴먼 제작 솔루션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캐릭터 제작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특히 리얼타임 콘텐츠는 AR, VR, XR, 3D, 게임,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빅테크, 엔터사, 게임사와 협업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찐찐찐찐찐찐이야 진짜 메타버스 관련주가 나타났다 라고 짧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최근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거 중요하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적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2017년만 해도 영업이익이 흑자였는데 2018년부터 2020년 3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고, VFX 이 사업으로 17년까지는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 있기는 했는데 회사가 수주 기반의 매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개발연구소를 만들었고요 또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미국 지사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자에 이르게 됐다고 하네요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술성장특례를 통해 상장하는 거고요 성장특례 적용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액 요건은 2026년부터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요건은 2024년부터 적용되기는 하거든요 뭐 그래도 3년 후부터는 그러니까 실적으로 뭔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회사의 현재 기술력으로 이 적자 구조를 탈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네요 그래도 콘텐츠 시장의 분위기가 잘 받쳐주고 있는 편이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죠 네 그럼 이제 청약 관련해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의 총 공모 주식수는 140만 주고요 희망밴드 상단인 11,000원의 공모가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총 공모 규모는 154억 이거 엄청 작은 규모예요 이 중에 일반 청약자 물량은 25% 기준으로 35만 주고요 그래서 일반 청약 규모도 굉장히 작습니다 38억 5천만 원 청약일이 15일에서 16일이라 앞서 봤던 제노코와 겹쳐요 이게 아쉬워요 둘 다 너무 좋은데 네 그리고 균등 배정 방식도 SK바이오사이언스 제노코와 동일합니다 50%로 균등 배정 물량이 고정되고요 그래서 몫은 동일하게 나누되 나머지는 추첨을 통해서 받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한 주 누구는 두 주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청약 가능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우선 수요예치 경쟁률부터 보시면 대박이에요 1691.65대 1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너가 도대체 어떤 기업이냐 라고 관심이 더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 다음 타자 노리시는 분들이 자이언트 스텝에 관심이 많은 듯 하네요 그리고 수요예치 가격 분포표 보시면요 제노코와 마찬가지로 미제실에 포함해 사실상 100% 다 밴드 최상단 가격인 11,000원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13,000원 이상을 써낸 기관 비율이 95%가 넘는데요 근데도 밴드 상단에 넘기지 않고 11,000원의 공모가를 확정했어요 이 부분이 너무 좋네요 오히려 상장 후에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요건을 갖췄습니다 다음으로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높은 편이에요 24.42%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오로스 테크놀로지, 네오이문텍 다음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장 후에 유통가능 주식수 얼마나 될까요? 상장 후에 발행 주식 총수가 942만 7,925주가 될텐데 이 중에 보호의 수 69.114% 걸려있고요 나머지 30.86%는 유통가능 물량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계산하면 320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도 표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비율도 아주 양호한 수준인데다가 유통가능 금액이 엄청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장 후에 좋은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춘 거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공모가는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더 높이 잡을 수도 있었지만 11,000원에 결정된 그 공모가도 혹시나 높은 수준은 아닐지 확인을 해봅시다 보면 비교 기업으로 영상 콘텐츠와 광고를 주로 영위하는 기업들을 꼽았죠 현재 자이언트 스텝의 매출 대부분을 영상과 광고 콘텐츠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퍼가 눈에 띄게 높은 팬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드래곤 재배했고요 나머지 기업들의 평균치인 29.55배를 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주당 평가가액 계산을 하면서 여기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3년 추정 단기 순이익을 2020년 말의 현재 가치로 계산했거든요 2023년이 너무 멀어요 지금 예측하기에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변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불안하다는 건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30% 할인율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땡겼더니 46억 8,900만원이 나왔고요 이걸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순이익을 구했어요 EPS죠 그 다음 EPS 481원에 퍼 29.55배를 곱해서 주당 평가가액 14,214원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확정 공모가 11,000원을 기준으로 할인율은 22.61%가 적용된 거예요 많이 할인된 수준은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할인율이 낮은 수준도 아니고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산정은요 좋다 괜찮다라고 시원하게 말하기에는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수요예측 분포표만 놓고 봤을 때 11,000원은 시장에서 아주 부담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수요예측 대박 냈고 공모가도 밴드 상단에 넘지 않아서 너무 메리트가 있는데 의무보유 확약 비율까지 높고 유통가는 금액도 아주 낮다 진짜 좋은 건 다 갖춘 거예요 메타버스라는 이슈 자체도 엄청난 메리트고요 근데 단점을 굳이 꼽자면 최근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적자 기업임에도 환매 청구권이 없다는 거 요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봐야겠죠 근데 왠지 느낌적인 느낌에 이번 공모주 성과에 이런 부분이 큰 지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실제 청약 시에 한국투자증권의 청약 한도와 그에 따른 증거금 계산해 볼까요? 한국투자증권은 고객 등급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죠 별다른 실적이 없다면 대부분 온라인 전용에 해당하실 거고요 그렇다면 청약 한도는 5,500주입니다 증거금으로 계산하면 3,025만원까지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하네요 청약 수수료는 패밀리 등급 기준으로 온라인 2,000원이고 영업점은 5,000원이나 받습니다 한투 제발 청약 수수료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계좌는요 온라인으로 개설할 때는 3월 16일에 만들어도 청약이 바로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균등 배정 수량을 예측을 해봤는데 우울해요 균등 배정 물량이 17만 5천 주가 되는데요 청약 건수가 17만 5천 건을 넘어버리면 한 주도 못 받거나 운 좋게 추첨돼야 한 주를 받는 거죠 최근에 SK바이오사이언스 때 한국투자증권에 55만 건이 몰렸거든요 단독 진행했던 PNH테크는 7만 7천 건 정도가 접수됐고요 근데 요즘 공모주 열기가 워낙에 뜨거운데다가 SK바이오사이언스 이후에 또 공모주 노리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10만 건 쉽게 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표에서 보시다시피 균등 배정 수량은 받기가 정말 어렵겠다는 거 실망스럽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균등 배정만 노린다면 당연히 10주만 청약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한 주 겨우 받자고 균등 배정 청약하기는 좀 그렇고 비례 배정까지 생각하고 청약을 하셔야겠죠 근데 만약에 5,500주를 풀 청약하고 비례 경쟁률이 2,000대 1이다 라고 하면 3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례 배정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청약하시면서 경쟁률 참고하시려면 한국투자증권은 종합 경쟁률을 공개하기 때문에 곱하기 2 해서 비례 경쟁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자이언트 스텝 실적을 제외하고는 조건들이 너무나 좋아서 제노코와 자이언트 스텝 다 청약하고 싶기는 한데요 이번에는 균등 배정 노리면 실망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투에 5,500주 자이언트 스텝 5,500주까지 최대치로 청약을 하고 나머지는 제노코 청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째 상장에까지 겹쳐서 매수세가 나눠 버리면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공모가 보다는 확실히 크게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청약을 둘 다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내용 참고하셔서 전략 잘 세워보세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잘 마무리 하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투자하세요 건양투